충청권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한국감정원의 4월 첫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전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.01% 떨어졌습니다. 세종은 0.22%로 매매가 하락폭이 커졌고 충남도 0.19% 하락했습니다. 대전은 3월 들어 전세값이 소폭 상승하는 듯 했으나 전주 0.02% 떨어졌고 이번주 0.04%로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. 세종은 0.64%, 충남은 마이너스 0.05% 하락했습니다.